안녕하세요. 페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시는 8월 5월간 견적입니다. 8월 22일자 5월간 견적이기 때문에 8월달 말에 보거나 아니면 9월달 초에 양달에 걸쳐서 보셔도 무방한 견적이라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번 월간 견적은 주의사항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9월 15일 AMD 신제품 7000CG CPU가 출시됩니다. 두 번째, 10월 경에도 인텔의 신제품 CPU가 출시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200만원 넘어가는 고가형 PC는 구매하시는 걸 삼가 부탁드립니다. 한 달 뒤쯤에 신제품 나오는 거 보고 어떠한 가격에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지 충분히 비교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신제품은 약 40만원부터 출발할 예정으로 보이면 라이젠 R5나 인텔 마얀 3600K 둘 다 40만원 정도 할까요? 그게 적합한 보드는 한 20만원 정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CPU하고 보드만 6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견적이 넣기 어려워요. 글카를 뺄 거예요? 그럼 게임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50만원 견적은요? 그래도 게임의 용도면 글카를 좀 더 집중해야 되니까 이 신 CPU 넣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만원 정도 견적이면 적당히 괜찮은 글카를 넣고 이 CPU들 넣고 견적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달 정도 전부 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가형 PC 정도 되는 100만원 중반에서 100만원 정도의 PC는 지금 5600K 이런 거 아니면 11400K 이런 걸로 구성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분명히 판매당이 줄 거기 때문에 저한테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다른 업자들도 싫어할 수 있는데 진짜 이제 신제품 출시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만원 넘어가면 이 마음 전부 타세요. 그놈의 전부 지겨울 수 있는데 진짜 눈앞에 보입니다. 자 그렇게 주의사항 설명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저렴한 견적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용 견적입니다. 간단 사무용이나 인강용으로 쓰기 적합하지 이거 가지고 게임은 잘 안 돌아가요. 인텔 50만원대 견적부터 볼텐데요. 전반달하고 다르게 10세대 제품을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12세대 가격이 아니 곧 있으면 13세대도 나오는데 자꾸 내려야 될텐데 오르고 있습니다. 역행하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12세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번 달은 CPU랑 보드 가격 합치면 5만원 차이 납니다. 5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11,100에 비교해서 너무 성능이 떨어져서 4만원으로 못쓰겠다 이런 느낌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애초에 구형이라서 이미 충분히 저렴한 11,100 쓰시고 거기에다가 H519 N-A 정도의 보드를 사용하시면 N-Slot도 있고 적당히 잘 짜서 쓸 수 있습니다. 내장 출력버트 두 개나 있고 그래도 예산이 조금 낫는다 하시는 분들은 12,100 보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4,600 혹은 5,600G로 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멀티 성능도 더 좋고 내장 글피 성능도 더 좋습니다. 뭐 빠릿하면 12,100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보신다면 좀 길게 사용하시겠다면 역시나 멀티 성능 좋은 게 더 중요하거든요. 2번은 넣어놓긴 했지만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면 1만 100 구석 추천드리면서 보드를 한번 볼게요. 보드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H610은 호환이 안됩니다. H510이 이 1만 100과 호환이 됩니다. 혹여나 13세대 나오면 13세대 I3 나올 때 업그레이드 할래요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 I3는 원래 처음에 동시 출시 안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야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1만 2,100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긴 해요. 그런데 I3에서 I3 넘어가는 거는 큰 업그레이드가 보기 어렵고 사실 H610 넣어서 I5를 누리래요 하자기 I5 전선비 분명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보드의 전원복 품질이 좀 어렵거든요. B660 드라이브 모습에서 써놓는 거 좀 써야 상등급의 I5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역시나 2번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1번 선택하고 1만 100에 1만 100은 H510 보드 속해가 맞으니까 주의하시고요. H610 넣으면 안 됩니다. 510이에요. 이 510 N-A 선택하시고 메모리는 마이클 메모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클 메모리 8기가 2개 나왔는데요. 그럼 16기가잖아요. 16기가는 사무용도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 분 가끔 있는데 과한 거 아닙니다. 요새 8기가 단일 메모리로 쓰려고 하면 일단 내장결필 성능이 20-30% 큰 폭으로 다운되고요. 그리고 CPU 성능도 7-10% 이상 다운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성능이 안 나와요. 단일 메모리 쓰면 듀얼 채널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4기가 2개를 쓰자니 차후에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당장도 윈도우가 한 2기가 정도 잡아먹기 때문에 내장결필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용량 5기가 6기가 가지고 3용도 쓰다 보면 여러분 크롬창 많이 띄워놓으면 메모리 용량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8기가 2개로 넘어가세요. 메모리 가격도 충분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8기가 2개 16기가로 구성한다 쳐도 6만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짜신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예산이 만원 정도 더 낫는다면 불량률이 약간 더 낮은 삼성 메모리로 변경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연 견적에는 그래픽카드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CPU에 있는 내장 그래픽을 쓸 건데요. 보드에서 D-Sub 파란색 구형 포트 그거랑 HDMI 이 두 가지 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시는 모니터 혹은 구매 예정인 모니터에 이 포트를 지원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화 어리트를 꼽더라도 제도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똑같은 케이블로 앞뒤가 다리트를 꼽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며 한 번 더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SSD 같은 경우에는 P31 쓰는 걸 우선 추천드리는데요. H510보다도 M.2 슬롯이 있기 때문에 2280 이거 넣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사무연 견적인데 그럼 벌써 50만원 가까이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MS500 SATA 방식의 SSD 써도 됩니다. 부팅이나 뭐 인터넷 속도 같은 경우에는 SATA나 N.2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실험한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파일 이동봉이라든지 다운로드 그리고 로딩이 좀 긴 뭔가 작업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N.2가 좀 더 빠릅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저는 웬만하면 1번 P31을 추천드리는데 예산이 진짜 빡빡하면 이 SATA 쓰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번 달에 왜 SATA가 빠졌냐면 980 노멀 가격이 너무 착해가지고 이 SATA랑 만원 차이도 날까 말까 했거든요. 그래서 뺐는데 이분 달 보이고 980 가격이 다시 올라가지고 거의 P31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P31 아니면 SATA 중에서 저렴하고 그나마 이제 DRAM도 있고 어느 정도 품질 나오는 MS500 이걸 보든지 이렇게 양자특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파워를 한번 볼게요. 파워는 사실 300W, 350W, 400W 이런 제품 써도 이 전력량 다 커버 칩니다. 전력량 100W 쓸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500W에서 시작하는 건 그 저렴한 2, 3만W 파워 중에서 품질이 멀쩡한 놈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사보시면 초기 불량률이 엄청난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업자가 아니라서 물론 뽑기운이 좋아서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진짜 불편함 많거든요. 파워가 한번 고장 나면 재조립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러다 보니 진짜 솔직히 만원, 2만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돈 아끼지 마시고 여기는 돈 투자한 게 많습니다. 파워 재조립은 거의 PC를 새로 맞춰 조립하는 거랑 똑같은 정도의 난이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불편함이 많아요. 파워 고장 나면 임시로 쓸 수도 없어요. PC를 그러니까 이 500W짜리 베스트셀러 제품들 불량률 확실하게 낮은 이 제품들 얘들 불량률 0.5% 미만이거든요. 이 둘 중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FSP Hyper-K나 마이크로닉스 클래쉬2 같은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추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MATX 보드가 사용 가능하고 ATX 파워가 사용 가능한 케이스 어떤 것을 쓰시던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를 넣어놓은 이유는 전형적인 사무용 케이스이기 때문에 CD롬 장착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외에 불필요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주 아담한 편입니다. 졸업도 편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넣는 거야. 가액도 참만은 안 하고요. 그런데 다른 케이스에서도 문제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저 견적은 이제 쿨링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케이스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다 싶어서 이거는 크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견적을 짜시면 1100과 12100의 가선비는 거의 동일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12100의 가선비가 구리입니다. 이거 수정은 하지 않겠는데 얼마 안 있으면 14세대 나오면 또 12100 가액이 낼 테니까 거의 동일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1100을 우선 추천드리고 그걸 넣고 견적을 짜면 유튜브 감상이나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인강용 정도로는 쓰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 라고 말씀드리며 게임은 롤드옵션 타입에 드는 게임은 힘든 PC다 라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1100으로 본체를 짜면 약 46만원 정도가 소비가 될 거고요. 여기서 SSD 사탈을 바꾼다고 하면 44만원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44만원이면 40만원대로 적어야 되잖아요. 하실 텐데 그건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시면 한 2만원 정도 더 비싸요. 거기다가 조립금을 포함하면 거의 50만원 돈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50만원대 사무용 견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선택은 CPU 1번 쿨러 없이 보드 1번 메모리 1번 그래픽 카드도 없고 SSD 1번 파워 1번 케이스는 루키 케이스 건자 이라고 밑에 또 따로 폐기해 놨으니까 설명이 너무 빨라서 뭐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지성으로 이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인텔의 50만원대 견적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은 AMD의 50만원대 견적 한번 볼게요. 인텔하고 AMD하고 50만원 견적 때 뭐가 다른데요. 인텔이 약간 더 빠릿함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용도로 쓸 때는 AMD가 CPU가 멀티 성능이 좋아가지고 좀 더 여유있게 쓸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내장 그래프 성능이 좋기 때문에 AMD는 간단한 캐주얼 게임도 돌아간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버워치도 없이는 타입해야 되는데 오버워치보다 더 밑에 게임도 있잖아요. 어떤 거 있습니까? 뭐 롤 같은 거 롤은 돌아가죠.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는 내장 그래프로 돌아가거든요. 던파 이런 건 그래서 진짜 간단한 게임밖에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런 것들 그런 분들은 이 견적 가시는 게 인텔 견적 가는 것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AMD 견적 한번 볼게요. AMD 견적은 일단 원래는 제가 라이젠 프로 4650을 추천했었죠. 근데 4650이 아니라 지금은 4600을 추천드립니다. 4650하고 4600하고 사실 거의 똑같은 제품인데요. 4650이 가격이 2만원에 올라가지고 지금 16만 몇천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4650 신규 출시한 것처럼 나오긴 했는데 그냥 리네이밍 아닌가 싶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4650 가격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5만원 채 하지 않을까 하겠네요. 이걸 일단 우선 추천드리고요. 예산이 혹여나 좀 남는다면 5만원 6만원 더 투자해서 5600G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만큼 투자한 게 별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왜 나쁘지 않다고 하냐면 신고 성능도 빠릿해지고 뭐 내장거리 평균피스 탈지언정 메모리 오버도 조금 더 잘되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이쪽에서는 차이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돈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했던 게 이것만큼 큰 폭으로 차이 안 나거든요. 이건 진짜 여러분 아마 오버 살짝 해보시면 아는데 5600G가 확실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돈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데 여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또 보드 가격은 더 들어가진 않아요. CPU만 가격이 더 들어가고 하여튼 어쨌든 가성비는 4600G입니다. 여러분이 가성비 생각한다면 1번이고 돈이 조금 더 남을 때 2번가라는 얘기에요. 요 놈들은 이제 기본클로 써도 성능이 거의 저하가 없는데 소음이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RCI-M160 쓰면 됩니다. 한 천원 정도 올랐는데 뭐 그래봤자 2만원 초에 살 수 있으니까 이거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버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달에 추천한 게 품절이 났어요. M-A가 품절이 나가지고 방열판 없는 M-K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저번달에 추천했는 것보다 뭐 싸요. 만원, 만오천원 이상 쌀텐데 저번달에 추천했는 게 사실 더 좋은 제품 맞아요. 근데 굳이 4600G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타워형 쿨러를 안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전원부에 방열판이 없더라도 오전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K 써도 성자 없이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좀 더 가성비적인 선택을 원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EX-A320도 있습니다. EX-A320 겨우 2000원밖에 차이 안나는데 뭐가 더 가성비 있는데요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A510하고 A320 칩셋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기능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둘 다 뭐 CPU 오버는 안되고 메모리 오버는 되고 전원부 품질도 둘이 비슷하고 그런데 A320은 일단 방열판이 있어요. 방열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기적으로 썼을 때 이게 조금 더 품질이 좋다고 봅니다. 칩셋은 위에 있게 나온 게 맞는데 그 칩셋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대회복 차이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확장성은 진짜 지식풀도 차이 안나니까 사실 가성비적인 선택은 2번이 좀 더 가성비 있습니다. 그런데 왜 2번이 우선 추천이 아니에요? 하실 수가 있는데 2번 EX-A320은 5600이나 4600 쓸 때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오스가 9버전 바이오스로 입혀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일일이 업데이트하고 여러분한테 조립해서 나가거든요. 소비자는 남는 CPU가 없죠. 옛날 CPU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처럼 업데이트하고 쓰기에는 불편할 테니까 일단 우선 추천은 1번이고 그리고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2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가까이 계시면 이 보드 그냥 쫄래쫄래 들고 가서 AS한테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면 해주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쓰면 되니까 가성비적인 선택은 2번이라고 보시고 보드 설명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게 단일 메모리 쓰면 내장 그래프 성능이 20-30% 큰 폭으로 떨어지고 CPU 성능도 7-10%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무조건 듀올로 쓰세요. 그렇다고 4개가 2개 넣자니 용량이 너무 부족한 느낌이 있고 8개가 2개 넣어야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그레이드가 불필요하고 충분한 오따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마이크론 메모리 3200짜리 8개가 2개를 추천드립니다. 예산이 조금 남는다면 만원 더 주고 삼성 메모리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삼성 메모리가 초기 분량이 약간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픽카드는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내장 디핑 쓸 건데요 이러면 520 보드 선택한다면 보드가 변경됐기 때문에 하하 요 출력 포트가 아닙니다. 이건 자막으로 따로 달아드릴게요. 보드 변경 전에는 요 세 가지를 지원했었는데 변경돼서 아마 두 개일 겁니다. 이건 따로 자막으로 달아드리고 320 EX 보드 썼을 때는 HDMI랑 DVI 포트를 필요로 합니다. 대략 1030에 가까운 혹은 GTX 750 요정도 성능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롤 오브워치 정도는 플레이가 가능하다 제가 더 적어뒀는데 오브워치는 옵션 타입 해야 돼요. 풀 오브라 생각하지 마세요. 롤은 풀 오브라 해도 됩니다. SSD는 P31 M.2 하이닉스 제품을 추천드리고 마이크론 MS500은 사타 버전입니다. 성능이 다소 떨어져요. 2만원은 싸긴 하지만 그래서 P31을 우선 추천드려요. 다만 예산이 매우 부족해서 2만원여도 아껴야 된다 하시는 분은 MS500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달 대비 어느 정도 M.2 제품하고 가격 차이가 벌어졌어요. 가격 하락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사타 가는 것도 가성비적인 선택으로 봤을 때는 뭐 인터넷이나 부팅 속도는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성능은 P31이 멋땅히 좋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짜리 파워 두 가지 추천드렸는데 뭐 신뢰가 있는 FSP 제품이나 아니면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마이크론익스 클래시2 풀체인지 제품이나 이 둘 중에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격 소비량은 100W도 안될 겁니다. 하지만 500W 파워 추천한 건 이 앞에서도 설명 드렸겠지만 300W, 400W, 350W 제품들이 워낙 저품질이라서 분량률이 높기 때문에 0.5% 이하의 분량률을 보여주는 이 제품 정도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M60을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마이크론익스 루키 케이스 써도 상관없고 DK200 써도 상관없습니다. CPU밖에 안되고 있잖아요. 쿨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글가가 장착이 안되니까 케이스 여러분 마음껏 MATX 보드를 지원하고 ATX 파워를 지원하는 케이스 중에서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여기 5개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이쯤에서 카이저부터 루키 사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어떤 정도의 성능이냐면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캐주얼 게임 바드, 포커, 롤, 카트, 던파 등등 저사양 게임을 즐기는 그런 유저분들한테는 적합한 견적입니다. i3 인텔 거보다는 멀티 성능이 좋아서 고사양 사무용도로 쓰면 해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RCP 64스레드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함수가 많고 그리고 용량이 큰 엑셀 파일 열때 조금 빨리 열립니다. 거기에다가 라이트한 포토샵 같은 것도 가능해요. 영상 편집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램 용량도 넉넉하지 않고 CPU도 아주 충분한 타입은 아니라서 여러분이 진짜 취미용 FHD 10분 이런 정도 되는 영상 그런 거 편집이나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용량이 커지거나 해상도가 높아지면 불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600으로 견적을 짰을 때는 본체 총 견적이 46만원 정도가 나올 건데요. 조립고미를 포함하면 한 50만원 정도가 실 구매가겠죠. 그리고 최저가 기준이니까 매장에 따라서는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 52만원 그래서 60만원까지 부르는 매장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윈도우는 미포함이기 때문에 윈도우 전부 사면 또한 여기서 18만원, 20만원 추가될 겁니다. 그리고 5600G 조금 더 나은 멀티 성능과 싱글 성능 그리고 메모리 오버를 보여주는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51만원, 52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조립비 포함하면 50만원 중반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추천은 CPU 1번, 쿨라 1번, 보드 1번, 메모리 1번, 드립카드 없이 SSD 1번, 파워 1번, 케이스는 자유선택 정도로 무지성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0만원대 사실상 게임을 거의 하지 않는 아니면 게임을 즐기더라도 진짜 라이트한 롤 정도만 즐기는 유저를 위한 사무용 견적 넘어가고요. 게임을 좀 하기 위해서는 얼마정도 투자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만원, 10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근데 이번달은 90만원, 100만원대 인텔 견적 설명 안할게요. 이거요. 사면 혹은거 같아. 왜 혹은냐 말씀드릴게요. 90만원대, 100만원대 엔틱 견적이 있거든요. 이거 두개 보시면은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쿨러가 포함이 되서 그런데 5600에 5600에 쿨러 안 넣고 쓸 수도 있긴 있어요. 게이밍 용도면. 어쨌든 쿨러 포함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얼마 차이납니까? 4만원밖에 차이 안나요. 쿨러를 빼버리면은 2만원이나 1만 몇천 차이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텔하고 AMD하고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요. 즉 같은 90만원대, 100만원대 견적 봤을 때 CPU 빼고는 모든게 동일하거든요. 12100F가 가격이 자꾸 찌끔찌끔 오르다보니 지금 거의 14만원대 올라왔어요. AMD 5600 얘는 아시죠? 4코어예요. 얘 6코인데 이 6코어 멀티 성능이 월등히 좋고 게임 성능도 좋은 이 제품이 19만원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CPU에서 6만원이나 차이나는데 뭘 지금 차이 많이 나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보드 가격을 볼게요. 보드 가격 솔직히 얘가 H610을 쓴다고 쳐도 거의 10만원에서 11만원 줘야 되고요. H610을 쓰면 뭐다? 몇몇 제약이 있습니다. 몇몇 제약이 있어요. 칩셋 같은 경우가 3.0밖에 지원 안 해가지고 암에도 확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램오버도 안 되고 B660으로 가는 걸 먼저 권장 드리거든요.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H610 가면 H610은 IC 정도밖에 커버 안 되는 전원부에요. 그래서 I5 쓰려면 2번 가거나 나중에 업그레이드 된가 하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또 11,100이 단순히 게임 하나만 틀었을 때는 5600하고 얼마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옛날에 제가 실은 영상 한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포티스 코드 켜고 여러분 카톡도 켜놓고 유튜브 영상도 켜놓고 이러면 CPU 캐시도 적고 코스도 적기 때문에 자원을 좀 뺏기잖아요. 그럼 게임 프레임이 확연하게 5600하고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단순하게 진짜 완전 게임 하나만 켜놓고 쓰는 유저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특히 게임만 켠다 하더라도 스팀 업데이트나 윈도우 업데이트 때문에 CPU 자원을 어느 정도 PC 사이에서 먹고 있는 이유도 많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12,100은 근시한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실 구매가가 보드로 생각하면 13만원 더하기 12만원 하면 25만원 19만원 더하기 7만원 하면 26만원 만원밖에 차이 안 나죠. 보드로 H610 쓴다 쳐도 2만원 밖에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2만원, 2만5천원 그러다보니 이번에 인텔 100만원, 90만원은 추천 안할게요. 이거 넘어가세요 그냥. 이쪽으로 사면 호흡인 것 같아요. AMD 가시고 가격 내려줄 때까지 사지 마십시오. 인텔 그 내가 솔직히 지금 불매해야 되나 할 정도로 행보가 마음이 안 좋아요. 아니 코스님 신제품 나오는데 12세대를 가격을 왜 올려? AMD는 자꾸 내려주고 있는데 물론 AMD가 조금 더 구제품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AMD도 이거 신영 나오면 바로 전세대 제품인 거잖아요. 얘도 이제 신영 나오면 바로 전세대 제품밖에 안 돼. 그것도 12,100이 5600보다 좋은 것도 아닌데 자꾸 가격을 올리고 있으니까 일단 이번 달은 ICI 추천 안하고 AMD 견적만 단위로 추천한다고 길게 길게 여러가지 유일되면서 설명드리고 90만원 100만원대 정도 돼야 게임을 어느정도 지길 수 있습니다. 5600이 범위어 멀티팩이 현시점에서 가사비가 정말 좋아요. 5600X가 22만원 정도 하는데 얘는 19만원이거든요. 3만원 가까이 차이나죠. 5600X는 이 5600노멀보다 약 0.15에서 0.2클럭 정도 높습니다. 올코어나 싱글코어 정도 부스터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 빼고는 거의 모든 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만든 기반이 같아요. 그래서 5600X 범위어 멀티팩 선택하시고요. 얘는 웬만해서는 4제 쿨러 쓰는게 좋습니다. 기쿨 쓰면 게임 용도로는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문제는 여러분 게임만 한다 치더라도 여러분 입장에서 나는 게임밖에 안하니까 좋은 쿨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발열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근데 이게 게임만 한다는 조건 자체가 불가합니다. 게임 다운로드 받으면 CPU가 70-80% 씁니다. 스팀 최대 속도 나오게 하고 여러분 게임만 하면서 윈도우 업데이트도 하고 게임하면서 스팀 업데이트도 하고 게임하면서 유튜브도 켜 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CPU 사용률이 80-90%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5900X 쓰는데도 사실 스팀 업데이트 하면서 게임을 실행시키면 70% 쓰거든요. 그다 보니 웬만하면 4대 플러 쓰세요. 4대 플러 2만원 밖에 안합니다. M120 쓰거나 팔라딘 쓰시고요. 팔라딘 EX 가면 그냥 팔라딘보다 좀 쌉니다. 그래서 25,000원. 보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업계에도 생각이 없다면 EX A320에서 끝내면 됩니다. 얘가 5700 이런 거 쓰는데도 문제가 없고 M0 슬롤 1개 잘 쓸 수 있고 메모리 슬롤 4개나 있고 그렇게 같은 거 솔직히 어지한 거 다 다라도 상관없어요. 5600에 최대치를 해봤자 어차피 3060 Ti나 3079까지 못했는데 거기까지는 성공 전화 거의 없습니다. PCI 슬롤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7만원 정도밖에 안하니까 이것을 치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나 지금 5800에 3D가 좀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던데 물론 새거나 아닐 수도 있더라도 중고로 사면 그게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겠죠 고생하신 분들은 박교포 같은 거로 잘 포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PCI 3.0 M.2 2개 이상 다실 분들은 이 B550 M-A 써서 이거 슬롤 2개 있거든요 넣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장장치를 추가로 저렴 저렴 달거나 업그레이드 예정이 없다면 1번 선택하시고 저장장치를 M.2를 2개 달겠다면 2번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5900이나 5800 3D로 업그레이드 예정이 있다면 3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메모리 G3200 짜리 8개가 2개 쓰면 웬만한 게임 다 잘 돌아가고 간단한 작업 정도도 할만합니다 싱글 쓰지 마세요 16개가 단위로 쓰면 그래픽 성능이 꽤나 떨어지고 CPU 성능도 꽤나 떨어집니다 무조건 짝수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좀 남는다면 한 4만원 4만원 정도 더 투자해서 팅그로 T-PURSE 3700에 CLC8 짜리 델타 메모리 쓰기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 보드들에서 XMP가 쉽게 적용이 되고요 이 3700이잖아요 3200보다 램타도 줄어 있고 클럭도 더 높거든요 게이밍 퍼포먼스가 4-5% 평균적으로 오릅니다 10종 게임 기준으로 이 때문에 좀 더 빠릿한 느낌과 게이밍 프레임이 같이 오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좀 더 주고 이거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이 100만원대 견적도 되면 물론 이 비용 아껴 가지고 글카를 한 단계에 올리겠어요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는데 4만원 가지고 사실 글카를 한 단계에 올라가요 음 4만원이면 이 정도만 가능하겠다 2060 6기가가 2060 12기가 정도 되는 거 근데 이게 또 상능 60은 넘어갈 정도 안 되거든요 그럼 10만원으로 투자해야 되니까 그때 한 5% 올라가는데 프레임이 사실 메모리 바꿨어도 5% 올라간단 말이에요 5% 올라가고 뭐다 반응선도 빨라지니까 한 4만원 투자하면은 메모리 올린 게 조금 더 이득입니다 1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글카를 올린 게 이득이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90만원 때문에 2060 6기가나 12기가 쓰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물건이 있어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갤럭시 제품이 어느 정도 아직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요거에서 선택하시고요 요거까지 품절라서 가격이 비싸다 싶으면은 2060 다른 저렴한 제품 찾아보시고 이 30만원 중반에 살 수 있는 제품이 아예 없다 그럴 때는 3060 보셔도 괜찮습니다 3060 가격이 꽤나 많이 내려와서 3060 듀얼이나 아니면 PNY 3060 제품 요거 있잖아요 요 두 가지 제품들이 40만원 중후반에 살 수 있더라고요 40 뭐 현금 최저가로 보면 44만원 43만원인데 실제는 그 가격에 단품 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조립집에서 산다면 46만원 7만원으로 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능 객차는 12기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 좋기 때문에 가성비는 2060이 여전히 더 좋습니다 다만 4060도 이제는 살만한 가액까지 왔다 여러분 100만원 조금 넘는 견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 4060도 볼 수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추천은 2060 SS 같은 경우에는 P3이 쓰시고요 여기서는 웬만하면 2번을 가지 마세요 음 분명히 CPU도 좋은 거 썼고 글카도 조금 더 등급이 있는 여기는 내장 육화잖아요 그런 거 썼을 때는 거기에 밸런스 마켓 SS도 괜찮은 거 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하지만 진짜 예산이 애매해서 만원 2만원에 낚게 된다면 MS500까지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이거 쓰시면 분명히 성장은 있겠지만 불편함이 느껴지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 쓰면 부족함은 없어요 근데 파워는 원래 여유 있게 가야 됩니다 여유 있게 가야 기대 숙면도 길어지고 소음도 덜 나고 발열도 잦아 들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니스 클래프 2 풀체인지 600 하시거나 하이퍼 K 600 혹은 시소니 A12 600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셋 다 분량률이 0.5% 이하나 내외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분량률을 보여줍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용도일 때는 M60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M60 DK200 C60 Kaiser Air 정도 순으로 가면 될 거 같고요 팬 숫자와 상관없이 4가지 제품은 쿨링이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팬 숫자가 좀 적은 제품도 쿨링이 비슷해요 외형보고 취향껏 가면 될 거 같아요 자 그렇게 짜시면 5600과 0.2클럭 차이도 안 나는 5600X 잖아요 그러다보니 5600이 훨씬 가성비가 좋아요 이거랑 넣고 짜면 11400F와 비교해도 게임 성능 차이는 거의 없고요 뭐 싱글이나 버티 성능은 12400F가 조금 더 좋긴 한데 가격적으로 10만원 이상 더 쌉니다 10만원 이상 더 쌓아서 FHD 게임은 60-70프레임 정도 뿜어주면서 206권을 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토샵이나 영상편집 같은 것도 허용이 되는 그런 PC입니다 게임 진짜 나오는 고상인 게임도 웬만하면 중으로 다 돌아가요 FHD에서는 그래서 게임도 찾고 멀티 성능도 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작업도 가능한 다용도 쓸 수 있는 가전용 PC 표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이 포토샵이나 영상편집을 약간 더 하드하게 하고 싶다면 램 용량은 16기가 두개로 늘려주는게 좋습니다 4K에 뭐 30분 이상 영상인데 이러면 이걸로 가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진짜 전문가용 PC는 한 200만원 투자하셔야 되니까 가정용으로 그냥 간단히 우리 애기들 사진편집하고 가족들 영상편집하고 그럴 때 아니면 내가 홈에서 유튜브 영상 간단히 올릴 때 그럴 때 쓰는 정도 PC라고 보면 되겠네요 게임도 즐길 수 있고 5600에 206권 6기가로 가시면 90만원 정도 부품가게 나오고 5600에 상롱용권으로 가시면 한 100만원 정도 부품가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 최저가 기준이라서 실제 구매가는 한 2만원 정도 더 높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 조립공비 3만원에서 4만원 정도가 더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10세대나 11세대 구형 CPU랑 비교하면 확실히 프레임이 좋기 때문에 걔네들하고는 비할바가 못되고 그리고 제가 설명이 좀 빨라서 어느거 선택이 되는지 좀 잘 모르겠다 혹은 여기 1,2번 중에서 그러면 어느게 쓰는게 가성비 좋은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밑에 거 CPU 1번 쿨러 1번 보드 1번 메모리 1번 그래픽 1번 SSD 1번 파워 1번 케이스 M60으로 무지성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90에서 100만원대 AMD PC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조금 더 있을 때 100만원부터 120만원 사이 인텔 FHD 중상호 게이밍 포토샵 간단 영상 편집용 PC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12400F를 넣었습니다 12400은 그래도 5600보다 혹은 5600X보다 성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100보다 다소 비싸지만 거의 10만원 이상 비싸죠 근데 이거는 한번 갈부마하다고 생각해요 이 12100은 보드가게랑 합쳤을 때 제가 5600F는 차이 얼마 안 난다고 했잖아요 12400은 보드가게 합쳤을 때 얼마 차이 납니까 차이 더 나요 차이 더 나기 때문에 솔직히 가성비는 없어요 가성비는 없는데 그래도 더 나은 성능이기 때문에 더 높은 비용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게이밍 성능도 높고 친구의 성능도 높고 모든 성능도 다 높아요 그리고 여기 보드 쓰면 뭐다 13세대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 근데 여기는 미래가 없어 그래서 이건 추천 안 한 거예요 비용이 비슷한데 미래가 없으면 답이 없잖아요 비용이 비슷한데 모든 면에서 낮고 미래도 있다 그러면 가볼 만하지 그래서 12400F는 그래도 아직은 구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자 12400F 지금 25만원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많이 올랐죠 이거 제일 쌀 때 19만원까지 내려갔었어요 무려 6만원 올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인텔 행보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 거예요 신제품 나오는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무려 6만원 올리다니 12500F나 12600F도 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31만원 하고 있죠 12500F 기준이고 12600F는 그것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진짜 가성비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가지고 그 비용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AMD의 5800X를 갖고 말이지 맞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아이파이브 인텔에서 살만한 건 12400F 밖에 없습니다 12400F 가시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기쿨 써도 소음은 좀 있는데 성능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얘가 뿜어내는 발열량이 약 100W 살짝 넘는데 실제로 이 CPU가 그 정도면 버틸 수가 있어요 TDP 기준으로 기본 쿨러 기본 쿨러 개선된 초코파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만 소음이 있거든요 소음이 있으니 4제 쿨러 쓰는 게 좋긴 해요 4제 쿨러 2만원짜리 M120 정도 쓰시면 소음이 확인이 줄어듭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B26G N-CK를 넣어놨는데 이게 그나마 박렬판에 달려있는 보드예요 B26G 저렴한 놈 중에서 이거랑 기가바이트 DS3H 이 정도가 최소 요구치입니다 여러분 H610 넣고 12400 넣고 할래요 그러면 얘 멀티선능 플로 못보거든요 H610은 대부분 다 전력공급이 95W가 한 개거든요 65에서 95예요 낮은건 65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11400은 100W 조금 넘게 쓴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쿨러 얘기하면서 그게 당연히 그 밑에 이거보다 더 싼 보드들은 부족한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제일 싼거 집어넣고 가슴밋게 짰어요 성두님 견적보다 이러는데 보면 꿀맘 떼고 싶어요 안 되니까 안 넣어놓은 거야 더 싼게 된다 싶으면 저도 넣어놓습니다 근데 안 돼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보드는 최소 이거 위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여나 나는 11400 쓰다가 인텔은 중고가격이 별로 안 떨어지니까 나중에 중고 처리하고 더 윗등급의 cp를 쓸 생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B60 어로스 엘리트 쓰십시오 얘는 드라이브 보스팟에 나름 출력이 좀 높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아마 i7까지 커버가 될 거예요 바이어스 업데이트하면 그래서 요거 좀 더 쓰는게 좋을 것 같고 레몬오버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B6과 N-A를 추천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문제는 12400F는 사실상 레몬오버가 SA 전환 고정 문제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3번은 굳이 의미가 없는 보드예요 하지만 왜 나왔냐면 어 만원 정도 더 비싼데 N-K 보다 확실히 N-K 보다는 품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면은 1번, 3번, 2번 순으로 제품 품질이 점점 더 좋아져요 사실 여기서 제 가성비는 나는 2번에 생각하는데 업계에도 생각 없고 만원에 더 아끼고 싶으면 B6과 N-K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만원 안 아끼고 삼천전자 메모리 삼체비 액자에 두개 놨어요 이 삼체비 액자에 두개 놨는데 솔직히 그 만원에 아쉬운 부분 있을거야 약간의 불량률이 있다고 하지만 초기 불량은 보통 책임져주죠 그래서 만원이라도 아키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크론 메모리 여전히 가도 됩니다 요거가지고 마이1400에 3600 이런거 찍는건 좀 어렵습니다 가끔 들어가긴 하는데 잘 안들어가니까 3400정도는 한번 시도해봐도 됩니다 어제 비유일꾼보다 메모리 오브도 지원해주니까 공짜로 성능이 옮는 느낌이잖아요 메모리 오브는 한달한들 불량률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수명에 거의 영향도 없으니까 전력소명이 낮아서 메모리는 이거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고 그냥 노멜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2060 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갤럭시 거 2060 6GB가 12GB가 봐라는 얘기에요 근데 이거 품절날 수 있어요 품절나면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2060이나 6600XT를 한번 고려해봐도 괜찮습니다 다만 6600XT는 AMD의 특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2060 저렴한 것도 없고 6600XT는 제가 컴처버라서 MD 특성 같은건 몰라요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3060 쓰세요 3060 가격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40만원 중후반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약 10% 성능이 더 높고 비용적으로 10% 정도 차이나요 한 6GB 기준으로 보면 15% 차이나고 12GB 기준으로 보면 10% 정도 차입니다 비용적으로는 10만원 정도 더 투자해야 되고요 10만원 투자한 만큼 효과는 없을 겁니다 10%면은 사실 얼마더 투자해야 돼요 뭐 3-4만원 더 투자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15% 치고 그러면은 6-7만원인데 10만원 투자 되니까 분명히 2060이 좀 더 가성비 좋은건 맞는데 일단 3060이 신형이기도 하고 3060 가격이 그 가격도 비슷하게 살 만한게 마땅치 않기도 하고 그다보니 딱히 내가 예산이 110만원 115만원 정도다 하면 4060도 볼만하다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한 4만 5만원 더 내려주면 진짜 살 만한 가격이 올 것 같아요 자 SSD 같은 경우에는 P31입니다 이제는 4타 방식 아니 추천도 안해요 솔직히 지금 CP에서 거의 10만원 더 투자해서 조금 더 안성능 가지겠다고 실실 올라왔는데 뭐 만원 2만원 아껴가지고 하하하 성능 잡아먹는 4타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P31 쓰시거나 아니면 내가 오히려 좀 더 나은 성능의 제품 쓰고 싶다 싶으면 만원도 더 투자해가지고 PN9A 원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980%의 OEM 버전이기 때문에 불량율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980%보다 어쨌든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2번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안정적인 건 1번이 더 안정적이니까 데이터가 중요하신 분들은 1번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풀체인지 600 시소닉 A12 600 FSP 하이퍼 K 600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어느 쪽 가든 분량이 높지 않은 파워고 충분히 용역적 요구이기 때문에 소음과 기대수명이 증가를 할 겁니다 아 소음은 증가하기에는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쯤에서 선택하세요 M60 DK200 벤티시 60 카이저에요 이 종류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다크플래시 DK200이 유일하게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더라구요 나머지는 다 사실 찔끔찔끔 올랐거든요 물론 오는 시기가 다 다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는 DK200이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취향적이라는 게 있잖아 외면 디자인이 서로 다르니까 여러분 취향을 맞춰서 사세요 어차피 기관이 없지만 한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쯤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는 6호급 CPU의 발랏이라고 전했죠 어느 정도 등극이냐면 9세대 11세대 i7 i9 보다도 게이밍 성능이 더 낮습니다 11400이 얘네들 오버 안 하면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11세대 i9 쓰신 분이 이걸로 넘어가라는 얘긴 하네요 그러면 거의 역할 수준이라서 멀티 성능은 떨어지고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구형 CPU 대비 가격적인 메이트가 괜찮은 게이밍 CPU 라는 얘기에요 R1400F면 사실 6호급에서는 멀티 성능도 준수한 편이고 시그 성능도 잘 나오니까 포토샵이나 영상편집도 좀 더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FHD 중상호 게이밍 2060이나 3060 넣었을 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중용 표준 PC2입니다 아까 1은 뭐다? AMD의 100만원 견적 2는 인텔의 100만원 견적입니다 다만 AMD의 5600에 2060 대비 11400에 2060은 얼마나 더 비쌉니까 한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그냥 5600에 2060과도 게임 성능이 비슷하다면서요 뭐 성능이 좀 떨어지고 싱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건 참을 수가 있는데 이거 가서 치킨이나 6마리 먹겠다 그런 분도 나는 맞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에 돈을 좀 더 투자하고 약간 나은 성능을 얻느냐 아니면 그 십몇만 아껴서 치킨을 먹느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양자택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 조금 더 늘어나는 만큼 나는 쓸 수 있다 분명히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딱 100만원 예산인 분들도 있을 테지만 110만원이 딱 예산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의 다양성을 늘려주기 위해서 좀 더 윗 견적도 넣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서 추천하라 그러면 사실 지금은 AMD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인텔에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요 자 무지상 구매는 이렇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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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에 M60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하하 그러면은 이제 100만원대 견적은 좀 더 설명을 드린 것 같고 100만원 중반대 견적부터 200만원 초 견적까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부터는 여기까지만 딱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200만원 중반대 견적부터 추천 안 드립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시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만원부터 220만원대 게이밍 견적은요 CPU는 12600KF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상편집을 하지 않는 이상 K버전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편집을 하면 K버전 가야 되겠죠 혹은 그래픽카에 달지 않고 주식 단타용으로 쓸래요 하시는 분들은 K버전을 가야 되겠죠 K랑 KF 차이는 뭐다? 네 내장 그래픽 쓸 수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K가 내장 그래픽이 있는 거고 KF는 없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12700이나 12500은 비추천합니다 일단 넣어놓긴 했지만 이번달은 비추천해요 특히 12700이 원래 42만원에 44만원이 얘네 가격이 였거든요 12700이 지금은 막 50만원이에요 K말고 노멀은 원래 그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성비 너무 없습니다 이거 왜 사 그냥 신형 나오는 13600K나 아니면 7600X 보고 말이지 이거 사면 안됩니다 진짜 저렇게 올려주는데도 사주면 안됩니다 12500 같은 경우에는 11400이랑 성차이가 거의 없는데 0.2% 높아요 이걸 또 이 가격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사양 사무주식용 내장 그래픽 쓰겠다는 분들한테만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단일트림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요 12600KF 보드 같은 경우에는 터프 보드 추천드릴게요 B669M 플러스 충분히 검증이 된 보드 근데 수입사 아이보라는 빼세요 아이보라 AS 별로입니다 어떡하면 RMA 보내요 AS 안 보냈는데 한달 동안 보드가 안와요 아 쿨러를 빼먹었네 쿨러는 그냥 팔라레인 400 쓰세요 아니면 RC410 쓰시거나 솔직히 뭐 IC600K 오버한다고 더 높은 쿨러 쓰고 Z보드 쓰면 가성비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보드 이제 설명도 안할게요 아 위에 CPU CPU 쿨러 설명도 안할게요 왜 4700KF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보드는 이제 제가 터프 보드를 추천드렸는데 이것보다 가성비 좋은 것은 얼어스 엘리트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기가바이트 UI 바이오스 UI가 보기 좀 불편한 편이 있고 그리고 ASUS 보다는 초기 분량이 약간 더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가성비는 있지만 AS나 초기 분량 생각하면 터프 플러스가 여러분한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선택이 될 거에요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기가바이트 얼어스 엘리트 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또 확장성이나 아니면 CPU 오버를 생각한다면 Z690A 가도 된다고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음 굳이 뭐 i5에 오버한다고 쿨러도 올리고 보드도 올리면 좀 가성비 떨어지니까 3번은 진짜 특수한 경우에만 쓰세요 오버클럽 좋아하는데 예산은 넉넉치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번 선택하시고 4번 오버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11700A 쓸 때나 선택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11600A에다가 4번 오버 선택해서 D5에 메모를 가면 가성비가 너무 없어요 우리 i5 가는 이유가 뭐죠 i7 살 가격이 없거나 i7이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i5 가는 건데 뭐 D5 메모리 넣고 고급보 넣고 이러면 좀 그 의미가 태색되겠죠 컨셉을 잘하면 한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오버는 현 시점에서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11700A에 살 만할 때나 괜찮았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오버 하지 않고 쓰겠다면 삼성전자 메모리 3200A에 두 개 쓰시고요 혹시나 오버를 생각한다 그러면 3번을 선택하면 좀 가성비가 없습니다 이거 수동 오버 11600K 전용이라고 적어놨는데 이때 제가 이걸 적어놓은 거는 11600K가 그 다음에 좀 가격이 착하고 뭐 저렴한 보도에서도 메모리 오버가 되니까 넣어놨던 건데 이제 신형 나오는데 메모리에 또 과투자하기 좀 그래요 신형은 웬만하면 D5 메모리 쓰는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딱 2번 정도에서 멈추세요 1번 그러니까 램오버 안하고 쓰거나 아니면 2번에 XMP 메모리 37600K까지는 웬만해서는 12600K면 들어가거든요 이거 사시고 멈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쪽은 차이가 좀 있어요 앞에 삼성 메모리보다 3만원 더 줘야 됩니다 근데 수동 오버 메모리는 거기서 얼마나 더 줘야 돼요 거의 2배 가격을 내야 되잖아요 2배 이상의 가격을 그러다 보니 3번은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오버를 즐기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3번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4번에 D5는 R5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선택폭을 드리기 위해서 그나마 D5 꼭 가겠다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까 말이야 이런 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13세대 나올 때 보드랑 메모리 재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D5 꼭 가겠다 그런 타입이 있을 수 있으니까 4번을 넣었다 생각하세요 업그레이드 안 할 거면 진짜 D5 메모리는 갈 필요가 없어 그렇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2060 넣어도 상관없긴 한데 3060이나 일단 견적 자체가 액수가 150만원대부터 시작이 나요 그러다 보니 3060Ti를 넣어놨습니다 3060Ti는 3060 대비 무려 거의 30%에 가까운 성능이 증가가가 있습니다 2060하고 비교하면 40% 이상의 성능 증가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영역대의 프레임을 보여줘요 100프레임 나오는게 130프레임 이렇게 나오겠죠 혹은 60프레임 나오던게 적어도 70에서 80에서 90프레임 정도 나오거나 그래서 확실하게 다른 영역을 보여주니까 이 3060Ti에 가면 웬만한 게임 다 풀어 못 올릴 수 있어요 거기서 예산이 조금 더 있다면 나는 한 170만원 견적 쯤 된다 그러면 3070 가셔도 됩니다 3070 지금 시점에 PNI나 이글이 좀 싸더라구요 60Ti에도 이 두 제품 넣어놓은 이유는 펠릿 듀얼이나 이글이 싸서 넣어놓은 겁니다 혹시나 제가 적어놓은 가격보다 더 싸게 똑같은 60Ti를 고를 수 있다면 그거 사시면 돼요 61만원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사면 돼요 마찬가지로 70도 71만원보다 더 싸는 제품이 있다면 그거 사시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60Ti 60 70 2060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싹 다 제일 싼거 사는게 편해요 어차피 우리가 윗단계 못 가서 가산비 선택하는 중급 중하위 라이너 거기에 몇만원 더 주고 품질 좋은거 쓸래요 하다보면 상위제품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상위제품은 확연하게 성능이 다르고 그러니 예산이 남다면 윗등급으로 넘어가는거고 자기 예산이 딱 여기까지라면 그중에 제일 싼거 쓰는거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SSD 같은 경우는 피사하면 쓰세요 딴거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PM9A5는 그나마 만원 더 주고 성능이 약간 더 나은 제품을 쓰겠다 980%의 OAM이니까 확실하게 뭐 PCIe 4.0이라서 성능이 더 좋지 않느냐 뭐 그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3번 970 에버 플러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만원 더 올랐는데 만원 더 비싼데 하이닉스 것보다 많은 비싼 비용을 주고 에버 플러스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얘네들 성능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하이닉스 비싼 비용이나 전력소변은 975 에버 플러스 더 먹고 그리고 이제 980%를 쓰시는 분 요새는 간혹 있더라구요 980%가 500기가 기준으로는 가산비가 없어요 걔가 13만원인데 거의 뭐 다른 제품이 2배 가격이죠 13만 몇천원인데 근데 실제로 성능은 2배지만 2배 체감은 될 리가 없거든요 3000속도랑 6000속도랑 2배 차이 난다고 이런 쪽은 그렇잖아요 실제로 여러 번 써보시면 부팅이나 게임 로딩 속도는 그만큼 차이 안나요 다만 대용형 데이터 옮길 때 그것도 양방향 속도와 똑같은 엔더 툴 넣었을 때 그것때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설치 갈 이유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 가끔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1TB 버전 사세요 1TB끼리는 가격 차이 얼마나 나요 1TB 980 프로 1TB가 18만원 하는데 P31이나 970에 에보 플러스 1TB는 15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만원만 투자하면 되니까 1TB 기준은 넘어갈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3060T나 3070을 선택했다 치면요 선택했다 치면 파워는 750W 쓰시면 됩니다 750W 마이크로니스 카즈 2나 아니면 시선이 GM750 이 정도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2만원 정도 싼 i9즈 GF750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CWTOEM이라서 그렇게 쓸만해요 그렇게 쓰시고 케이스는 H8 P1000 L600 선택하세요 L530까지도 괜찮아요 이 정도쯤에 선택하시고 진짜 예산이 빡빡하면 M60까지는 허용하겠는데 M60 공간이 아무래도 지금 보여주는 애들보다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극하 길이가 좀 많이 긴 307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쿨링에 약간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추천 제품 중에 선택하신 걸 그 담보드리고요 3080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샀냐고 넘어갔는데 3080 살기에 별로 좋은 시위 아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4000CG 패스하고 3080이랑 쓸래요 하신 분 있을 수 있어 자 그런 분들은 파워는 850 가셔야 됩니다 850 850은 마이크로닉스 크래시트2 850 가거나 FSP G프로 850 가거나 아니면 시소닉 GM 850 가거나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는데 750 가시면 가끔 꺼지는 거 볼 수 있어요 파워 부족으로 그래서 꼭 850 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 있을 수 있어 성전을 좀 조용하게 쓰기 위한 고등급 파워 없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3070이나 3060 Ti에 i5 정도 넣으면 총 전력 소비량이 500이 안 넘어가요 심지어 3080 넣어도 뭐 좌압에 따라서 아니면 사용 용도에 따라서 500이 살짝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3080도 전력 소비량 높은 놈은 400W인데 적은 아이들은 300W 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천하트짜리 쓰시면 하이브리드 제로팬 기능이 발동되면서 팬이 안 돌아요 그래서 파워가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천하트짜리 파워 넣으면 소음이 없어지겠죠 파워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부탁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이거 쓰시면 될 거 같아요 하이드로 G프로 천하트나 델타 천하트짜리 쓰시면 됩니다 어 성교님 뭐 하이브리드 제로팬 쓰면 파워 너무 뜨겁던데요 뭐 그러면 안 쓰면 되지 하이브리드 제로팬 안 써도 로드율이 50% 이하면 팬이 천천히 돌아요 그래서 소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될 거 같아요 원래 이 델타 자리에 GX1000 들어가 있었는데 GX1000이 현실점에 품절이더라구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여러분이 사무용도나 주식용 하드하게 내장그래프로 쓴다 그러면 12500하고 터프 넣고 쭉 똑같이 오다가 파워만 뭘로 간다 파워만 마니크리스트 600이나 500 정도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짜면 비용은 총 80만원 중반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12600K 넣으면 이제 초단타 스캘핑이 나오죠 주식 거기다 하드한 사무용 진짜 대용용 파일 엑셀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포토샵 레이어 여러개 겹치면서 한다 그런 분들은 요걸로 가는게 좋을텐데 11600K로 그런 경우에는 거의 1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조립 공유 포함하면 그리고 11600KF에 글카를 넣은 게이밍 조합 있잖아요 100만원 중반 3960Ti 넣었을 때는 대충 16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12400에 3960Ti 넣으면 150만원 정도 11600KF에 3070만원 정도 부품가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각 조립 공유 비용 3-4만원 더 포함해야되요 자 그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짜면 어느정도냐면 프레시대에서는 상업게임이 가능 프레시대에서는 중업이나 중하업으로 트리플 에이크 게임이 플레이가 될겁니다 대부분 고상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충분한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용도로 쓰든 크게 부족함은 없는 제품입니다 진짜 너무 하드한 영상편집 3-4시간짜리 포켓 이런거 아니사 여러분 다 간단하게 이 용도 저 용도 부족함은 있어요 주식 포토샵 영상편집 사실상 원컴방송도 얻어도 됩니다 이정도면 배그도 원컴방송 가능해요 그 이상의 게임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다용도 PC로 쓰기에 적합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번 달에 산 진짜 금마지노선 견적이 200만원 견적이거든요 그게 11600kf에 4080 넘는 겁니다 그렇게 짜면 890 파워에 대충 220만원 견적 나와요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이 신형 나오면 신형 cpu 넣고 짤 수 있는 견적이기도 하고 4080 같은 경우는 놓고 짜지는 못할까요 4080이 아마 여러분이 7600x나 아니면 13600k 넣으려면 200 한 450만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못 가겠지만 cpu 든 글카든 둘 중에 하나는 신형으로 넣을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정도 견적부터는 존버하라고 이해하고 싶은데 어쨌든 다음 세대 나는 안 보고 당장 급하게 사서 패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추천드려요 11600kf에 3080 220만원 견적 추천은 이 번호대로 하시면 됩니다 1111 3112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죠 주식은 이렇게 가라 아니면 그 게이밍 용도 170은 이렇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거 보시고 추천 견적 그대로 따라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구매도 괜찮아 보이는 150 170 AND 가성비 견적이거든요 어떻게 짜냐면은 일단 5600kf 넣으세요 무지성으로 팔라딘 400kf 넣으시고요 모두는 터프 플러스나 터프 프로 쓰세요 터프 프로가 지금 만원밖에 차이 안나더라고 검증된 모드입니다 터프 플러스랑 프로랑 차이가 뭐 있는데요 프로가 전원부가 조금 더 좋고 전면 C타입 지원합니다 플러스는 전면 C타입 지원 안하고 전원부가 살짝 떨어지는데 둘 다 드라이브 모습 패시니까 사회상 AMD에 나온 어떤 CPU를 쓰든 보통 문제는 없습니다 와이파이 기능이 필요하거나 좀 더 나은 전원부 혹은 조금 더 나은 램오브를 원하시면 바뀌어 보고 하시면 되는데 이거 가면 좀 가선비가 없긴 해요 진짜 극한의 가선비를 원하신다면 EXA3인거 하시면 됩니다 5600에 EXA3은공 이렇게 가시고요 메모리는 아무리 가선비라 한들 삼성 메모리보다 웬만하면 팅그룹 메모리 쓰세요 팅그룹 37600에 CL18자에 이거 쓰시면 평균 프레임이나 최소 프레임이 4에서 5% 정도 증가합니다 이거 쓰시고요 어 406010 써도 괜찮고 4070 써도 괜찮습니다 4080은 사실 현실점에서는 별 가선비가 없습니다 80 넘어가시고 6010나 70을 쓰시고요 제가 넣어둔 이 제품들은 현실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넣는거지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똑같은 칩셋을 그걸로 변경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SD는 P31 이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다른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쫙 다 넘어가도 돼요 다음은 한마디나 할게요 음 P31 가끔 품질라서 가격이 오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PN9A1이나 975 EVO 플러스로 대체하십시오 가격이 오르면요 근데 얘가 가격이 9만원까지 오르지 않으면 그냥 P31 가십시오 파워같은 경우에는 제가 60TI나 70단은 견제이기 때문에 뭐 850이나 1000W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750W 골드 가시면 되고요 어 나이코리니스 클래스 2 750 가거나 하이퍼 아니 하이드로 G 프로 750 아니면 시서닉 GM 750 이쯤에서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예산이 진짜 빡빡하면 GF 750 이거 가시면 됩니다 한 2만원 쌉니다 제품에다가 3만원 쌩인 경우도 있고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쯤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카이저 에어 H8 P1000 L600 L530 3000M DLX21 당연히 비용이 비싸면 비싸록 보통 품질이 좋습니다 하장선도 좋고 근데 제가 이렇게 글정을 하는거 보면은 특성이 약간 다르니까 설명 한번 보시고 그리고 외행적으로 보시고 마음에 드는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 5600에 상륙 공태로 견적 짜면요 보드를 B50 고급보드를 쓴다 쳐도 터프플러스 같은 어 140만원 견적 밖에 안나옵니다 인텔 대비 약 20만원 쌓아요 인텔 인텔 11600K 넣는 견적보다 맞죠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162 여기서는 140 정도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상공축공을 바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상공축공을 넘어갔을 때는 150만원 견적입니다 10만원으로 더 들어가요 인텔 대비 뭐 좌로보든 우로보든 20만원 이상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치 600K 그래도 게임은 상당히 더 좋잖아요 좀 비슷한거 쓰고 싶은데요 하면은 여기 CPU를 5800X으로 가면 됩니다 5800X는 마이치 600K랑 1,2% 밖에 게임 프레임이 차지나지 않습니다 요걸로 하고 상공축공에 가요 수낸까지 넣고 막 그렇게 견적 짜도 사실 인텔 견적하고 비교하면 비슷하긴 한데 그건 좀 비슷하긴 가산비가 없어지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뭐 순이니까 쿨러가 좀 달라지긴 했잖아요 뭐 델타 램도 넣었고 뭐 그런거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총비용 보면은 조금 더 싸긴 하죠 얼마쌉니까 3,4만원 쿨러 더 좋은걸로 바뀌었는데 3,4만원 좀 더 쌉니다 이거는 인텔하고 비슷하니까 강추드리기는 좀 어렵고 현실점에서 가성비있게 조금 더 나은거 쓰고 싶다 가면 이거 5,700으로 바꾸고 순행 대신 아마 팔라딘 400 넣으면 인텔 랩이 10만원 좀 더 쌀겁니다 157만원으로 나올텐데 그렇게 견적 짜시면 가성비 있는 견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 필요없고 저는 그냥 5,600에 넣어서 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시점은 이 정도쯤 되면은 돈 좀 더 넣었으면 신영 볼 수 있는데 느낌이 나겠지만 5,600에는 돈 좀 더 못해서 신영 볼 느낌이 안나 무슨 얘기냐면 5,600이 그만큼 가성비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5,600에 306군테나 30570 델타렘 조합으로 짜시면 극가성비 견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150만원 때까지는 지금 시점에 사도 크게 손을 안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170 정도 되면은 저는 한 20, 30만원 더 보태서 한 달 참고 여러분이 다음 세대 넘어가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0만원 이상의 견적인데 솔직히 추천 안해요 그냥 현실점 구매 비추고 이 견적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짧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12,900은 그냥 보지도 마세요 현실점 사면 안돼 비추천에 적어놨어요 그냥 빼면 되지 왜 비추천에 적어놨어요 내가 빼놓으면 설명 안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설명한다 한들 표만 보신 분도 있단 말이야 현실점 구매 비추천 적어놓은 걸 모를테니까 어? 송조가 12,700만원 나왔는데 조금 더 보태서 나는 12,900 갈라 하시는 분명히 있을까란 말이에요 12,900은 그만큼 가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거 가면 진짜 호구에요 지금 막 80만원 하던데 이거 왜 사요 무조건 신장 사야지 이 돈이면 신장 살 수 있습니다 솔직히 12,700도 좀 호구 느낌이 있어 이것도 호구입니다 뭐 신형 i7이 못 살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60만원이면 기가입자 이거보다 2,3만원 비싸거나 똑같은 게 나오겠지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1,2,3,4 다 사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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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PC가 필요해서 산다 그러면 11,700까지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가시고 쿨러 나와서 N3 아니면 녹터가 가세요 뭐 수냉쿨러는 갈 필요가 없는데 전보용으로 가신다면 X73만 가세요 왜 CPU 바뀐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분명히 다음 세대 CPU는 전력소변에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보드 같은 경우에는 D4는 아예 넣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 혹은 거 알 것도 산다 그러면 D5 쓰십시오 D5은 토피도 쓰시거나 토피도 32만원 정도 밖에 안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토마크 쓰세요 윗급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급 보드 쓰고 싶은데 하시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보드 유니파이 그보다 좀 더 고급 보드 쓰겠다면 아펙스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아펙스는 뽑기 운이 좀 있어요 메모리 그냥 삼성전자 메모리 쓰세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메모리가 지금 품절입니다 32개짜리만 물건을 팔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메모리 쓰는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메모리 오브를 좀 하고 싶은데 하시면 SN4 클랩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삼성보다는 좀 비싸요 3070까지는 솔직히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신형 4070 나오려면 시간이 좀 멀었으니까요 3070 정도는 여러분 가셔도 될 것 같고 가격도 충분히 안전적입니다 80 보트는 비추천합니다 전보영으로 간다고 치면 3960 퇴해 가시고요 이거 중고로 팔면 손해도 크게 안 볼 거거든요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순수 작업용이고 당장 급표 샀다 싶으면 2060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SSD는 P3이에요 딱 그냥 쳐다보지만 하시고 작업용도 쓸 때는 PN9A1이 가끔 필요할 때도 있긴 있어요 대신 이거는 양방향 속도가 비슷한 수준에서만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PN9A1 두 개 달때나 이득이 있는거지 단위로 쓰면 그냥 P3을 쓰세요 파워 같은 경우는 3070 간다고 하면 750 850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데 70TI 중에서 전력소비는 좀 높은 놈도 있고 3080 가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850도 한번 쳐다보세요 천하트가 있긴 한데 이거는 8090용인데 8090은 지금 사람 호구라고 그랬죠 천하트를 볼 필요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내 말 안 듣고 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긴 했어요 수술 작업용으로 2060 넣었다 하면 또 750 가시면 되고요 750 마이크로니스 캐시트나 GM750 가시면 되고 존보역이라고 그랬죠 아까 네 4060 태아에 넣고 존보역 지금 신형 글카 4000 시리즈에 맞는 16핀 있거든요 전원 전원부 바뀌어요 그래픽카드가 그거 포함해주는 파워가 나와있어요 토르 파워는 그거 포함해줍니다 1200W짜리랑 1600W짜리 이거 사시면 가격적으로 미친듯이 비싸겠지만 일단 어쨌든 신형 커넥터를 기본 포함해줍니다 제 생각에는 4000 시리즈 극한에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변형 커넥터가 근데 그거보다 다이렉트로 연결된게 하면 분량률도 낮고 그리고 뭐 토르 파워는 비싼만큼 품질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다 그랬을 때 예산이 충분하고 존보역으로 가겠다 뭐 근데 솔직히 좀 오버한게 낫다 50만원 주고 파워 탄다고 와 거의 cpu 가격이네 어쨌든 현시점에서 16핀 파워 추천해달라고 하면 몇 개 없어요 제품 출시된게 저것 쓰세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000M DLX1 HAF500 아니면 PUBS GT510 아 501 그리고 신형 랑크3 이 줌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가성비 적고 추천할만한 건 DLX1이긴 합니다 근데 윗급으로 가면은 분명히 돈 더 투자한 만큼 고급 제품들이 있긴 있으니까 취할 거 선택하세요 장단점은 제가 이렇게 다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표 다운받아서 자 그렇게 견적자면요 11700K에 공랭 가구 상금 충전가면 220 에요 자유 용도는 이렇게 대충 됩니다 11700K에 공랭 가구 상금 충전가면 280 입니다 그리고 11700K에 자금 용도를 2060 짜면 210 이고요 존버용 견적은 고급 파워 집어넣기 때문에 270이나 나와요 근데 얘는 이제 CPU 랑 결과를 다 바꿀 수 있겠죠 왜 DDR5의 메모리와 고급 보드에 고급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뭐 13700K 넣고 거기에다가 4080 넣고 이렇게 나중에 100년에 쓸 수 있는 그런 존버 견적입니다 현 시점에 구매 비추에요 솔직히 선택의 폭도 너무 좁고 지금 사면 좀 호흡 느낌이 있어가지고 짧게 한번 설명드립니다 저는 구매 비추 추천하고 이 견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AMD 견적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매 비출라는 거 왜 안 붙여놨어요 이거이기 때문에 신경쓰는 게 맞잖아요 맞긴 하지 맞긴 한데 그래도 인텔보다는 좀 덜해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일단 5800X3D는 12900K급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멀티 성능보다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게이밍 용도로는 충분히 다음 세대하고 비빌 수 있어요 3D 캐시 제품이라서요 그래서 여기에 뭐 쿨러 적당한 거 받고 보드 B50 플러스나 풀어놓고 거기에다가 이 델타 메모리 넣으면은 메모리 가격에서도 크게 비용이 투자 안되는데도 다음 세대 제 생각에 제 예상에 7600이나 아니면 10600K랑 비교해도 게이밍 성능이 전혀 차지지 않을 겁니다 왜? 현세대 최상위 CPU랑 게이밍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더 좋거나 그래서 여기에 상호 침묵 넣고 그냥 쭉 쓰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4080 나오면 4080은 바꾸든지 파워랑 같이 그렇게 쓰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4000CG 패싱하고 여기다 4080 넣고 그냥 쭉 쓰는 거야 5000CG 나올 때까지 그게 될 거 같아요 SSD는 P32 추천하고 파워는 뭐 4080 갈 거면 850W 보시고 70 갈 거면 750W 많이 거 아니면 시선이 거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존보용이라고 싶으면 3부한 파워 선택하세요 이래서 나중에 4080 넘어가면 됩니다 4070 대충 쓰다가 아니면 4060 TI 쓰다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온도 CPU 정도 되면 너무 싼 거 쓰지 말고 이런 랑쿨이나 GT501 PU패스 HAF500 아니면 DLX1 정도까지 선택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고급 케이스가 고급 케이스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쿨링도 좋고 확장성도 좋고 거기에다가 포트나 이런 것들이 분량도 덜 나요 스위치 같은게 자 그림 견적 짜면요 5800SD 3070 튜인넬 썼을 때 FHD에서는 거의 모든 게임을 그냥 풀어 하시면 됩니다 QHD에서는 중상업 쪽으로 타입하고 쓰실 수 있어요 거기다 최소 프레임 박원도 엄청 잘되고 게임이 성능만큼 11900k 견주기 때문에 지금도 갈만 해요 어차피 다음 세대에 나온다고 한 지언정 보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생각하고 냄 가격이 올라가는 거 생각했을 때는 실 구매가가 얼마 차이 안날 것 같아요 7600이랑 지금 5800 s3d 가는 거랑 크게 차이가 안날 거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다 감안하면 그래서 이렇게 가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괜찮을 거 같고 그리고 그 정도급 정도 되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70 나오게 됐다가 4070 넘어갈 수도 있겠죠 3080 조합에서 4000 시리즈를 패싱해도 괜찮을 거에요 3080으로 가시면 QHD에서 상업으로 게임할 수 있고 웬만한 게임 싹 다 4K 60프레임 정도 중업으로 또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은 이 순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가사비 신경 안쓴 700만원인데 최고급인데 지금 사면 후구후구합니다 그냥 이런 견적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이거는 내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재미삼아 뭐 로또 되면 사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로또 돼서 안 살 거 같아요 아니 거기 있으면 신경 나오는데 이걸 왜 사 빨리 신경 나와서 이거 목록 다 바꾸고 싶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아주 길게 1시에 10분 동안 왜 지금은 200만원 이상 제품을 쓰면 안 되는지와 50만원대부터 200만원대 견적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아마 상위 견적을 자꾸 사지 말라고 그러고 중위 견적도 웬만하면 사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업자분들이 보면 싫어할 수도 있고 물론 같은 유튜브 하시는 업자분들은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린 양심적이어야 되거든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 안 커져 하여튼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저희 의견 따라주시면 크게 손에 안 보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100만원 중반까지는 지금 사셔도 괜찮다 200만원 넘어가시면 한달만 좀 해봐라 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 마무리 찍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는 신경을 집어넣은 현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다시 뵈요 빠이빠이 이거 해당 해당